요즘 많이 바쁜가봐요, 자주 늦네요. 끝까지 같이 못 가겠다면?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. 그 사람 남편까지 찾아가서 아수라장 만드는 거? 그런 짓까진 할 순 없죠, 백인경 체면에. 대신 그 남편의 일로 불러 공사를 맡길까요? 서천주 씨 자기 남편 여기 들락거리는 거 알면 꽤 스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짓까진 할 순 없죠. 당신 서천주 씨 괴로워하는 꼴은 못 보는 사람이니까. 얼른 들어가 쉬어요.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. 결국 나만 포기하면 괜찮다는 얘기네. 당신 마음먹기 나름이란 소리라면 맞아요. 당신들과 함께 많이 보이네요. 저희는 그 나만 포기하여 정복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.